안녕하세요. EAC죠. 증권발행 실적보고서가 공시가 됐고요. 최종 유통 물량입니다. 디지털 트윈이죠.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찾는 일종의 메타버스 관련주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. 우리사주 기한투자자 일반투자자 1.77%, 73.7%, 23%, 25% 실권 없이 다 배정이 됐고요. 하나 투자증권이고, 열주 청약한 분들이 12만천건인데 배정이 11만천건 됐죠. 조금 배정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게시판 댓글 보면. 그렇죠. 90몇%인데 조금 그렇죠.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. 최종 하객은 86.7%가 미하객으로 공시가 됐고요. 수요 예측 때보다는 많이 올라갔고. 최초 유통 가능 물량은 415만주 정도 됩니다. 43.91%죠. 굉장히 높아요. 웬만한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만큼 많고 3개월짜리 한매 청구권이 붙었기 때문에 청약을 한 거고 생각보다 APR이 증거금이 많이 안 들어왔죠. 저같은 일반 청약한 자 한도 14,000주 청약해서 19주 정도 배정을 받았는데 18주, 19주 대부분 받았죠. 그러면 36만원, 38만원인데 APR은 하나 투자증권을 청약을 했으면 1,300주 내외도 배정이 된 듯 보여지는데 뭐가 잘 될지 모르겠지. 이게 25만원이고 비슷한 금액에 네. 어허. E8는 36, 70만원인데 지레심작으로 겁을 먹고 E8는 너무 빨리 간 게 아닌가 조금 후회되는 부분도 있고요. 95만주, 아 950만주죠. 시가청액이 2,000억, 1,900억 정도 되고 스위치 대학액이 1.52%였습니다. 기간 의무보유 하약 최종이 13.30% 나왔고요. 유통하는 주의수는 조금 11만주 줄여서 별 차이 없죠. 42.75% 네. 어떻게 될까요? 뭐 한매 청구권이 있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보태볼 수는 있는데 APR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조금 우울하겠죠. 네. 상장은 23일 금요일이고요. 코쌤이랑 같이 상장이죠. 금요일 네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. 고맙습니다.